아 아 쏘니 쏘니야 아이고 쏘니 아 거기가 시원하지 아 더우니까 꼼짝다네요 쏘니야 우리 말라 말라면 어때요 맛있게 먹었어요 봐 우리 말라 아유 귀여워라이 말라씨 말라씨 아유 귀여워 귀여워 아 아 아 아 나무가 너무 무거졌죠 음 피망이 빨갛게 익었는데 좀 음 피망이 빨갛게 익었어요 음 허스키야 허스키 어디있지 창고에 들어있는 허스키가 안 나오네요 아 아 아 아 으 음 으 으